자 이제는 감염죽에 묶여도 이길 만한 양입니다. 미탈리스가 20개 차이납니다. 20개! 20개! 와 너무 많습니다. 너무 많아요. 이건 묶여도 못 싸워요. 에이 묶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. 결국에 미탈리스가 이제 거의 두 배 차이납니다. 이러면 영원히 못 나오거든요. 이제는 그냥 과감하게 다 져. 자 감염죽 5개! 자 마나가 마나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쳀을 때 제대로 무쳐! 제대로! 2개! 2개! 방금... 방금 온가요? 에어쇼! 에어쇼! 아니 갑자기... 야... 진균이 날아오는 걸 보고 뺏습니다. 꽃밭에 꽃이 피듯이 완전히 만개했던 뮤탈리스입니다. 네 같이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뮤탈리스같이 떡갈라지는 듯한 장난 아니었습니다.